네 안녕하세요 강수연입니다. 4강에 이어서 지금 5강 주제 추론에 들어갈 건데요. 지금 계속해서 대입 파악하는 그런 강의가 지금 되고 있는데 처음에 주장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요지, 그리고 오늘은 주제 추론을 하는 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제가 앞에 나왔던 요지 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 주제는 소재를 잘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소재, 주제는 소재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그런 키워드나 단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연습을 지금 같이 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라고 하면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주어 자리에 있는 혹은 반복이 계속되는 그런 것들이 소재이잖아요. 그 소재에 벗어난 건 보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소재가 꼭 들어간 문장이 주제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 소재를 볼 때 반복어구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었고 방금 전에 그리고 우리가 통념이 나오면 그리고 통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 글의 어떤 요지나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주어졌을 때 그 문제점이 요지가 아니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이 글의 요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결책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졌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글의 요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혹은 주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연구가 나왔으면 그 연구의 결과가 그렇죠? 요지나 주제가 된다라는 거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 강의에서도. 자, 계속해서 중요한 단서는요. 비슷비슷합니다. 주장해서 중요하게 봤던 명령문 그리고 당의의 조동사는 정말 중요하죠. 그거랑 바꿔 쓸 수 있는 이, 투, 데, 강조하는 이, 지금, important라던가 crucial, significant 등 기타 등등이 중요하다라는 이 단어는 정말정말 중요하니까 잘 챙겨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역적과 결과, 요약을 나타내는 연결사들 잘 챙겨서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예문 앞 우리 그 전 강의에서는 서포즈라는 예를 들었었거든요. 그 예 앞이 글의 요지고 주제다 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소재가 굉장히 수상적일 때가 있고 그쵸? 주제문에서 뭔가 명백하게 뭔가 주제문이 안 드러나는 전 찾을 수가 없겠던데요. 이런 단서로도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반복되는 표현이야 표현과 어떤 단서 계속 반복되는 그 표현을 잘 보고 거기서 추정을 해내는 그 추론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힘들게 낼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 소재가 뭔가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잘 뭔가 머릿속이 확 안 와닿을 때는 뭔가 반복되는 그 수제에 대해서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그 어려운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고를 조금 더 깊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조금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단서들을 찾아내셨으면 자, 그 단서들의 공통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단서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다 담을 수 있는 것 그거 찾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을 때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조금 간혹 간혹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를 잘 하셔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잘 챙겨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우리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찾아가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2019년 3월 모의고사였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쯤에 지금 중요한 얘기, 연결어가 떴었어요. 그쵸? 더즈 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지금 중요한 건 뭔가 소셜미디아라는 우리가 왜 SNS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소셜미디아의 시간을 보내는 거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파민인데요. 뭔가 즉각적인 피드백을 하면 그에 대한 리워드, 보상에 대한 어떤 그 도파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에 있는 것이 그 도파민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게끔 하는 거에 기여를 한대요. 자, 그럼 이 말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컨트리뷰트 투 라는 이 단어,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선생님의 해석을 지금 뒤에서부터 하긴 했는데 이 A라는 것이 이 B에 기여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단어를 볼까요? 자, what makes? 자, 무엇이 이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additive, 뭔가 중독적이게끔 하느냐. 자, 중독이 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계속해서 시간을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dditive가 사실은 뒤에 나오는 이 소셜미디어에 자꾸 시간을 쓰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이 what은요? The dopamine weird of the instant feedback 이라는 이 도파민의 어떤 성질, 이게 지금 what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엇이 소셜미디어에 정말 열광하게 하느냐, 중독을 있게 만드느냐 라는 거, 이 does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되거든요.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럼 1번이 저는 애매했어요 하고 좀 남겼다. 1번 저는 체크 안 하고 조금 애매했는데요 하고 남겼다면 다른 지문이 확실히 아닌 걸 확실히 하시면 1번이 답인 거니까 우리 2번부터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2번에 봤더니 difference between various social media 자, 다양한 소셜미디어 사이 간의 어떤 차이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다양한 소셜미디어 어떤 뭐 카카오톡이며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다른 특징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막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2번은 확실히 아니잖아요. 자, 3번은요 importance of controlling social media use 이 소셜미디어의 사용을요 컨트롤한다는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소셜미디어를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막 보내게 되지? 자, 그걸 기부하는, 아니 기부가 아니라 컨트롤트하는 부, 시간을 계속해서 쓰는 그 이유가 뭐지? 라는 걸 지금 앞에 나왔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controlling 아니고요. 4번은요, 어떻게 하면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스프레드, 퍼지냐? 라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소셜미디어 때문에 정보가 이렇게 퍼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how도 아니고요. 5번은요, effectiveness, 뭔가 효율성, 효과성이래요. 뭐에 소셜미디어가 컴퓨케이션,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소셜미디어의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번이 확실한 거예요. 무엇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중독이 있게끔 하느냐? 라는 거죠.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았을 때 도파민이 너무 소셜미디어 좋은데? 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게끔 한다.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지문 보시도록 할게요. 주장이나 그런 글보다 조금은 생각을 더 요하는 게 아무래도 주제잖아요. 그래서 주제가 조금은 더 생각을 깊게 요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단서를 통해서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주제는요. You must. 자, 여기 당일에 나타내는 must 떴으니까 여기를 잘 보셔야 되죠. You must first understand. 자, 당신이 제일 처음 이해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그 이유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저항은 왜 하는 거지? 자, 이거가 주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항을 하는 그 이유는 개인적 이유, 구조적인 이유, 생리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의 어떤 이유를 잘 생각을 해라, 잘 이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마지막에 보시니까 이것은 critical, 중요합니다라는, 그쵸? 중요하다라는 이 단어는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understanding and managing resistance라는 말 반복됐죠. 자, resistance라는 resist 동사의 명사형으로 한 번 반복이 됐고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라는 거 이것도 명사형으로 혹은 동명사로 이렇게 understanding 이렇게 반복이 됐으니까 아, 이것이 소재겠구나 반복되는 이 소재 그리고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거 자, 뭔가 이 저항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언제요? When you are promoting change 뭔가 당신이 변화를 막 촉진을 하고 싶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왜 저항을 하지? 그걸 이해를 일단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 말을 다 가지고 있는 보기를 찾으러 가볼게요. 자, 1번에 가봤더니 misunderstanding about the nature of organizational change 자, 뭔가 변화의 속성에 관한 오해, 우리 오해에 대한 얘기한 거 아니었거든요. 자, 2번은요 중요하대요 뭐가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appreciating resistance 여기서 appreciating은 이제 이해한다 라는 거거든요. 자, 저항을 이해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근데 저항을 이해를 하는 거 왜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변화, 변화를 하려면 When you are promoting change 너가 뭔가 변화를 촉구하려면, 촉진하려면 사람들이 왜 저항하는지 이해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for successful change가 바로 promoting change로 바뀐 단어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죠. 자, 3번 보시니까 왜 is people who register? 자, 사람들이, 저항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발달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아니죠. 자, 그리고 4번은 changes of people's attitude toward social innovation 사회혁신에 관해서 사회혁신을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변하고 있다. 뭐 사회혁신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었죠? 4번은요 risks, 뭔가 위험성이래요. that can be caused by ignoring resistance 뭔가 저항을 무시하면은 야기가 되어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저항을 왜 하는지 잘 이해를 하면 변화를 위해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요것도 risk,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다른 지문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2020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고요. 여기 보시니까 이 주제가 지금 중간쯤에 이렇게 떠서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왜 여기다가 형광펜을 했을까요? 자, 여기 보시니까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urture is however 여기 however, 역접의 표현 항상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위에 엄청 길었지만 그거 잘 이해 못해도 여기 정확하게 이해하면 답 찾는데 문제가 없죠. 자, 그러나 그 어떤 상호작용인데요. Between natural and nurture 그쵸? 어떤 자연적인 것, 본능 그쵸? 본능과 어떤 nurture, 양육하는 것 뭔가 환경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사이가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대요. 자,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natural과 neutral이라는 환경적인 요인과 뭔가 유전적인 요인 natural과 neutral을 항상 대비되는 개념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너무너무 복잡하다. 지금 이것이 주제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봤더니 조금 더 가보면은 심지어 이런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들조차도 지금 여기서 그레이스픈 이해하다는 뜻이거든요. How complex it is? 그것이, 이 그것은 더 interaction이잖아요. 즉, 이 natural과 neutral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이 얼마나 복잡하면 그 복잡한 것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한대요. 이 사람들조차도 그만큼 두 번 반복된 표현이잖아요. 뭔가 이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더라. 그쵸? Complex가 두 번 떴고 그쵸? Complex, Complex 두 번 떴고 여기 it is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urture니까 소재가 확실한 거죠. 두 번 반복된 nature과 neutral. 그쵸? 어떤 본성과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이런 거 둘 사이에 상호작용은 너무너무 복잡해.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찾으러 가보실게요. 자, 밑으로 가봤더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Evolution은 진화잖아요. 지금 우리 진화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적인 어떤 과정 유전자의 진화론적인 과정 지금 유전자 진화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difficulty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3번은요. 뭐를 증가하냐면 Educating children as a moral agent 뭔가 아이들을 뭔가 도덕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뭔가 교육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지금 도덕성 모를 가는 지금 상당히 거리가 멀죠. 4번은요. Natural versus nurture 여기까지 놓으면 괜찮죠. 자, 이 natural과 neutral 모두 떠야 되죠. 두 개념이 모두 소재로 중요한 반복되는 소재였잖아요. 그쵸? Natural 대 neutral 그러니까 뭐 본성과 뭐 양육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Controversy의 어떤 논쟁이에요. 논쟁이고 In developmental biology 어떤 발달 생물학에 있어서 그때 이런 발달 생물학에 있어서 야, 유전적인 요인이다. 환경적인 요인이다. 이 두 개가 막 대립되는 논쟁하는 논쟁할 만하다. 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더 가까울까요? 자, 5번 보시니까요. Complicated 그쵸? 아까 complicated하다 라고 했죠. 정말 정말 복잡해요. 라는 얘기 그리고 gene environment interplay 아, interplay가 아까 위에서 나왔던 Interaction 이구나. 아까 상호작용인데 이 상호작용은 Natural vs. Nurture 이잖아요. 여기서 Natural가 Gene이 되는 거고 Natural가 Environment가 되는 거죠. Natural, Nurture, Interaction을 지금 Gene, Environment, Interplay로 Paraphrasing을 한 거고 이것이 너무너무 Complicate 복잡해요 라는 거 지금 여기 단어가 확실하죠. 그쵸? In Moral Development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5번에서 모든 키워드가 다 뜨고 있기 때문에 자, 4번보다는 5번이 Complicate 라는 단어가 들어간 복잡하다 라는 거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이 너무 복잡하다 라는 거 자, 이 모두 들어간 5번이 정확하게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은 지금 복잡하다는 얘기는 없었죠. 그래서 4번을 제하고 5번을 정답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한 번 더 보실게요. 자, 요거는 2018학년도 9월 모의고사였는데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왜 가져왔냐면 일단 답은 Neverthelis 라는 이 역접 이하의 여기에 당연히 답은 있겠죠. 근데 여기 형과 펜치인 이유는 Some psychologists believe that 선생님이 몇몇 사람들이 믿는 거 혹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자체를 뭐라고 했죠? 통념이라고 했거든요. 선생님이 통념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나 주제와 반대되는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통념을 한 번 보시면 Insight is the result of restructing of a problem. 어떤 문제를 재건축하는 그 결과 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통찰력이 즉 통찰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통찰력이라는 것은 문제를 다시 재건설하는 거에 대한 결과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건 통념이니까 이 글의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Never the list 가 뜨는 거예요. 이런 통념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하고 여기 뒤에를 읽어주시고 여기가 주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쵸? 여기서 확실히 보실게요. 자, 그럼 이런 통찰력을 문제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느냐 라고 봤더니 자, Experimental studies have shown that 어떤 연구가 보여주는 거 이거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죠? 그 연구 결과 그 연구가 가져온 증거 그쵸? 자, 그게 뭘 보여주냐면 Insight is actually the result of ordinary analytical thinking 앞에서는 통찰력이라는 것을 어떤 문제의 재구성한 결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통찰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결과냐면 지금 여기가 중요하겠죠? 대비되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자, 그냥 일반적인 분석적 사고의 결과다 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생님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도 괜찮아요. 자, 우리는 답을 찍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중요한 건 여기 문장이라는 거예요. 통찰력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분석적인 사고의 결과일 뿐이야. 앞에서는 아까 뭔가 문제의 재건설하는 뭐 그런 결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분석적 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키워드는 Insight가 반복됐으니까 이 통찰력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중요한 내용은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이 분석적인 사고의 결과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보기를 한번 보실게요. 자, 1번에 가봤더니 Disadvantages는 어떤 불이점이잖아요. 어떤 창의적 사고력에 있어서의 어떤 불이점 자, 1번부터 보시면은 1번에는 Disadvantages of experience in creative thinking 뭔가 창의적인 사고력의 어떤 경험의 어떤 불이점 우리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Insight, 통찰력이에요. 지금 이 창의력은 상관이 없는 말이죠. 그쵸? 통찰력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자, 2번 보시니까 중요성인데요. 이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인데 뭐에 있어서? In gaining insight 아, 통찰력을 얻을 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분석적 사고다 라는 거죠. 아까 앞에 키워드가 통찰력과 분석적 사고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키워드 두 개가 모두 떴으니까 2번이 괜찮은 거예요. 자, 3번 보실게요. Contribution of insight informing a new perspective 자, 여기는요. 통찰력이라는 이 키워드가 들어갔지만 이 통찰력은 어디에 기회를 하냐면 어떤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자, 우리 통찰력이랑 새로운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쵸? Analytic Thinking이라는 분석적 사고와 연관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 3번도 정답이 아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필요성인데요. 필수하다라는 건데 Separating a from b니까 지금 이 통찰력 그리고 이 분석적 사고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잘 떴지만 위에서 한 말은 이 통찰력과 분석적 사고가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 이 두 가지 관계가 서로 유기적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Separate라는 말은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오히려 이 글이 화자가 하고 싶은 말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번은 지금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5번은 Difficult of acquiring in-depth knowledge from experience 물론 통찰력도 안 떴고 분석적 사고력도 안 떴으니까 5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는 뭔가 어렵습니다. 라는 거 전혀 말이 우리가 했던 말과 전혀 일치하는 게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다른 질문 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질문은 2016학년도 9월 모의고사였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질문을 시작할 때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글의 요지고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질문 정도는 좀 읽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질문은 유지가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지예요. 자, 질문은 뭐냐면요. 자, 리더가 되기 위한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감정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말하고 싶은 소재는 리더의 어떤 마음적인 어떤 상태겠구나 리더의 마인드겠구나 라는 걸 일단 보실 거고 마지막에 쯤 갔더니 conversely라는 어떤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나오죠. 항상 역접어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대조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leaders who emit negative emotional state of mind who are irritable and bossy 까지 일단 여기서 한 번 끊어주시고 여기 콤머 콤머 사이에는 일단 우리가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죠. 자, 어떤 리더냐면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리더들은요. 뭘 한대요? 사람들을 rappel, 쫓아버리고 그리고 have a few followers니까 여기 few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따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질문이 뭐였죠? 아, 여러분은 리더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나요? 라고 했고 만약에 리더가 뭔가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리더는 오히려 사람을 내쫓으니까 부정적인 마인드의 그 상태의 리더는 좋은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그 생각을 하시면서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어떤 이유들이에요. 리더들한테 있어서 To hide their emotion 자, 왜 리더들이, 왜 지도자들이 그들의 어떤 감정을 숨기는 이유? 아니죠. 자, 우리 리더들의 어떤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건 맞지만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다 라는 걸 좀 내포하는 단어였잖아요. 마지막이. 그쵸? 부정적인 상태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린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자, 1번은 될 수가 없고요. 2번은요. Influences of readers' emotional status on people 아, 그러니까 지금 influence와 오는 가치 많이 오거든요. 자, 이 A라는 것이 리더의 감정적인 상태가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쵸?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쫓아버리고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더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번은 아주 괜찮죠. 자, 3번은요. Necessity for analyzing a leader's state of mind 어떤 리더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분석하는 거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의 마음의 상태를 분석합시다. 이 얘기한 게 아니죠. 아니죠. 자, 3번은요. 다양한 방식이래요. 자, 어떻게 나쁜 리더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멀리 떨어질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자, 5번은요. Ways of strengthens emotional bonds among leaders 자, 리더들 간의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건 아니죠. 리더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리더의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정답인 거 확실히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오늘처럼 한 거 그대로 잘 습득해서 기억하셔서 한번 많은 연습 문제 풀이 통해서 이 글의 주제 찾기 할 때는 항상 자신감 가지고 잘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